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이제 4월의 끝자락 5월을 내일모레 앞두고 있네요. 지금까지 4월은 이론 중심의 공부였어요. 입문서를 공부했고 기본서를 공부했고 요약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5월이 되면 문제풀이에 들어가게 되죠. 그 문제를 풀 때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을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등기법이 공법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 이렇게 했을 때 키는 포인트를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마다 4월 말이나 5월 초에 가짜 지문 가려내기를 공부를 해요. 우리 부동산 공시법은 등기 파트와 지적 파트로 나누죠. 등기는 100개의 지문만 알면 누구나 100점을 맞을 수 있어요. 지적은 50개의 지문만 알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은 단순 암기에 가깝다면 등기는 예를 수반하는 암기 감옥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민법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많아요.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를 가짜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이론은 있죠. 이론은 부동산 공시법 요약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세요. 분량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이 요약서는 완벽한 자료예요. 요약서를 읽어보면 정리가 잘 되어있고 중요 부분에는 포인트로 색깔을 입혀놨으니까 눈에 띌 수 있게끔 공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문제는 기출문제를 먼저 푸는 게 우선입니다. 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10년 동안 기출됐던 문제를 풀어보면 아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어느 포인트의 기준을 잡고 어떤 지문을 묻는 것인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이 메가랜드에서 만든 기출문제집 역시 제가 만든 책이에요. 완벽한 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아주 정리가 잘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좌측에는 문제고 우측에는 바로 해설이 정리가 되어있고 해설은 기본서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게끔 해설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공부는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먼저 출발을 하고 싶어요. 물은 흐른다. 여러분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은 순서와 절차를 알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건 책을 딱 보면 목차 있죠. 목차를 정리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등기법은 절차법이니까 등기는 어떤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할 때 신청, 접수, 심사, 실행, 완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신청이라면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역시 중요한 건 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등기가 당사자의 신청을 하느냐, 관공서의 촉탁으로 하느냐, 등기간의 직권으로 하느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하느냐 이렇게 구별을 하면 돼요. 그럼 여기도 역시 당사자 신청주의가 만약에 나온다면 이 등기는 단독 신청하느냐, 공동 신청하느냐, 당사자가 있으면 제3자가 있잖아요. 그럼 제3자는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이 전부 다 제3자예요. 그럼 여기서 단독이냐, 공동이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냐냐, 있어요. 이건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청략자, 성낙자, 상대방이 있죠. 그럼 계약이면 공동, 계약 아니면 단독이에요. 우리 등기부는 표제부, 갚구, 을구죠. 표제부는 계약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표제부는 공동 신청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죠. 을구는 전부 다 계약입니다.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저당권이든 전부 다 계약이에요. 그럼 이거는 공동 신청이에요. 갚구는 다 계약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매매, 교환, 정려, 계약이죠. 그럼 그건 공동 신청이에요. 상속이다, 토지, 수용이다, 계약이 아니죠. 그러면 단독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흐름을 파악을 해두는 면 문제를 풀기가 수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짜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결론은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등기법은 절차법이거든. 절차법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답이에요. 그냥 쉬운 예를 들면 인감증명서가 무엇이냐 이런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한다, 안한다, OX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오면 두 개로 분류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 우리 등기부에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잖아요. 두 개죠. 그럼 이 권리관계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에 두 개죠. 그럼 소유권 이외에는 용의권과 담보권 두 개죠. 그럼 이 용의권은 우리가 지상권이다, 지역권이다, 전세권이다, 임차권이요. 담보권은 저당권이잖아요. 여기서 키를 가져갈 때 여러 개가 나오면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그럼 두 개 분류하면 용의권이 한 개. 그럼 이건 남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이라면 소유권과 처분의 제안이에요. 그러면 등기법을 공부할 때 두 개로 딱 분류를 하면 용의권이 한 개, 나머지가 한 개. 그럼 만약에 출제유니 시험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암기를 할 때 용의권과 저당권이죠. 그럼 두 개로 분류했다는 말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분류를 하느냐,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하느냐,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합니다. 내용이 동일하면 분류하지 않아요. 그러면 용의권은 부동산 일부의 용의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저당권은 안 돼요. 소유권은 안 돼요. 처분의 제안은 안 돼요.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면 합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용의권은 합병이 돼요. 저당권은 합병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분이죠. 지분에는 용의권을 설정할 수 없어. 이 말은 용의권은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지 지분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지분에는 용의권이 안 된다면 지분에는 저당권, 소유권, 처분의 제안의 등기가 되는 겁니다. 이중이죠. 이중의 용의권은 안 되죠. 전세 준 집을 다시 전세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당권은 이중으로 되죠. 하천이죠. 하천에는 용의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하천은 공공의 성격이 강하거든 개인에게 사임권을 주면 안 돼요. 그러나 하천에는 저당권, 소유권, 처분의 제안에 등기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의뢰하는 대지권이 있죠. 그러나 집합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분리처분할 수 없어요. 그러면 토지만 소유권이전, 토지만 저당권, 가압류 들어올 수 없어. 그러나 토지만 용의권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인데 여러분들 가등기는 용의권에 들어왔느냐, 저당권에 들어왔느냐, 소유권에 들어왔느냐 해결 방법이 다르죠. 가등기가 용의권에 들어왔어. 그러면 가등기 이후에 용의권이 들어왔어요. 용의권과 용의권은 양립 안 되죠. 그러면 말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등기가 용의권에 들어왔는데 가등기 이후에 저당권이 들어왔다. 용의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죠. 그러면 말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공법은 여러 개가 나왔을 때 두 개로 분류를 딱딱딱 하는 게 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문제로 적용을 해볼 때 올해 34회 시험에 출제했던 걸 만약 적용을 몇 가지 해본다면 자, 보세요. 20번에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의신청을 할 때 이의신청은은 관할지방법원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34회 시험에 이의신청서를 등기소이라면 맞는 지문이죠. 이의신청서를 관할지방법원이라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서냐 은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걸 조금 더 확대를 시키면 여기서 관할지방법원은 부동산 소재지를 말하느냐 주소지를 말하느냐. 우리 등기는 부동산을 배우는 것이지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지방법원이지 이의신청인의 주소지 관할지방법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 두 개 그러니까 서냐 은이냐 부동산이냐 소재지이냐 이렇게 구별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본다면 이게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하고 이의신청은은 관할지방법원에 한다 이렇게 해두면 돼요. 23번의 시험문제가 뭐가 나왔냐 할 때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틀린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토지, 군수 있다 틀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딱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 소유권 보존이냐 건물 소유권 보존이냐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건물은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도 돼요. 이유를 설명해라면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요.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죠. 여러분들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중공허가가 나와야 돼요. 이 건축허가, 중공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인트는 토지를 묻는지 건물을 묻는지 이걸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은 있죠. 신청인은 4명이에요. 4명인데 하나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여기서 토지 소유권 보존, 건물 소유권 보존 이렇게 나왔죠. 결론은 토지와 건물로 분류를 했다는 말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1, 2, 3, 1, 2, 3은 동일합니다. 그럼 출제하지 않겠죠. 차이 나는 것은 이 4번이에요. 즉, 특별자치로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할 수 있다.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할 수 없다. 포인트는 토지를 묻는지 건물을 묻는지 이게 포인트예요. 또 하나 더 본다면 굽은 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날 때 규약성 공용법이라는 뜻을 증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느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소유권 보존 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등기인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면 O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면 X예요. 그럼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본다면 우리가 공용 부분이라면 규약성 공용 부분이 있고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하지 않죠. 규약성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해. 그런데 표제법밖에 없죠. 이 규약성 공용 부분에 가장 전형증이 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대다수 아파트들은 관리동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 그러나 나홀로 아파트에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쓸 수 있냐? 있습니다. 규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럼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으니까 규약성 공용 부분인데 관리동이 별도로 없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규약을 폐지한다는 말은 공용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1호를 공용 부분에서 전유부분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매매를 한다. 그러면 이 101호를 산 사람 있죠. 산 사람. 이 산 사람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랍니다. 왜? 옛날에는 공용 부분이니까 표제부밖에 없었거든. 지금은 전유부분이 됐으니까 표제부, 갑구를 만들어야 돼요. 갑구를 처음으로 만드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소유권 보존등기 한다면 O, 소유권 이존등기 한다면 X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론을 수반하는 문제를 한번 본다면 우리 등기법에서 10년 동안 가장 많이 등장하는 10개 지문 중에 한 개가 이거예요. 그래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걸 묻습니다. 그러면 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는 미등기부동산에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왔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푸는 방법은 뒤에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뒤에서 앞으로 간다는 말은 처분의 제한의 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와야 돼요. 소유권에. 법원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직권 보존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처분의 제한이라는 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입니다. 그러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소유권에 들어와야 되고 법원에서 들어와야 직권 보존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서 직권으로 보존등기하는 경우로만 묶은 것 일어나죠. 그럼 여기에 보니까 가압류 있죠. 여기 가압류 있죠. 그럼 O죠. 여기 가처분 있죠. 여기 가처분 있죠. O죠. 여기에 경매 있죠. 경매 있죠. 그러면 O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는 가등기 가처분이죠. 가등기죠.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처분은 맞는데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닙니다. 그럼 직권 보존등기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압류가 나오죠. 아니에요. 왜 아니냐. 압류는 법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압류는 세무서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법원에서 들어와야 직권 벌어넣기 하지. 세무서에서 기타 과세 관청에서 들어오면 직권 벌어넣기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여기서 아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아 이렇게 접근해 가면 대입해 가면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게 가짜 지문 가래내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궁극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합격입니다. 합격.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어떤 선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저는 가장 기본에 충실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정도를 걷자 이렇게 되겠죠. 공부의 정도는 있잖아요. 333입니다. 여러분들 공부의 가장 기본은 읽기죠. 쓰기죠. 쓰기의 득기예요. 그러면 읽기, 쓰기, 듣기의 책을 세 번을 읽어야 됩니다. 동영상을 세 번을 들어야 돼요. 노트를, 필기를 세 번을 해야 돼요. 여기서 노트 필기라는 것은 오답노트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5, 6월 달에는 기출 문제를 풀죠. 문제를 풀면서 틀린 지문이 있죠. 그걸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7, 8월 달에는 적중 예상 문제를 풀죠. 그때 역시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9월 달에 가면 동영 모의고사를 또 풀게 되잖아요. 그 역시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 3, 3.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합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목적은 합격입니다. 그럼 합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가장 고득점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아르켜주는 게 가짜 지문이고 가짜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저와 함께 취득하게 될 겁니다. 꼭 각자 지문 들어주기를 바라요. 이 가짜 지문이 이제 끝나면 나중에 7월 달에 알짜 지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짜 지문은 문제 위주의 공부에서 이론을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 가짜 지문은 포인터를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가짜 지문과 알짜 지문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합격은 당연한 겁니다. 가짜 지문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공식법은 목휘수입니다. 감사합니다.